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수도와 회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것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그냥 진솔하게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자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최척근 인물 중 하나인 전 비서실장 고 한석 씨의 발언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 한석의 발언입니다. 이미 공병호 tv가 방송한 바와 같이 고 한석 전 비서실장은 7월 9일 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집을 나가서 실종된 날입니다. 7월 9일 아침 9시부터 10시 무렵까지 1시간 정도 박원순 전 시장과 독대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선일보의 cctv 확보로 인해 가지고 10시 22분 무렵에 공간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고 한석 전 비서실장이 오전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임순영 서울시 젠드특보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임순영 서울시 젠드특보는 하루 전인 모초로부터 7월 8일 날입니다. 오후 3시 무렵 박 전 시장 관련 소문을 입수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확인했을 뿐만 아니고 또 같은 날 7월 8일 날 밤 9시 30분 무렵에 박 전 시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리에는 임순영 젠드특보와 법률담당 비서관 등 직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한석 전 비서실장은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7월 16일 날 중앙일보에 김현애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한 것이지 고소장 접수 여부를 인지한 적은 없다. 사건을 그냥 들었을 뿐이지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그런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 비서실장의 주장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이고 피해 직원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려야 하거나 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7월 9일 날 새벽 2시 30분까지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9일 아침에 자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거짓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 한석 전 비서실장은 7월 9일 날 임순영 젠드특보가 보고를 하는 동안 혹은 그 이전에 사건을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에 관련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아마도 임젠드특보가 예수의 30분부터 7일 사이에 확인시켜주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중앙일보의 김현애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 한석 전 비서실장이 7월 9일 오전에 박원순 전 시장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긴급 독대를 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틀 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새벽입니다. 1차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A씨 심야 조사가 끝난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과 함께 경찰 조사 상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월 9일 날 새벽 2시 30분까지 피해자에 대한 그런 조사가 경찰 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새벽 시간대에 박원순 시장에게 모든 사실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이번 사건을 관련된 그런 의혹을 가라앉힐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의혹을 조기에 가라앉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최소한 고한석 비서실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보고와 관련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성윤 씨 경희대 법대 후배가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시가 하더라도 문제고 여러 가지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말끔하게 국민들에게 소상이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을 좀 더 조기에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벌어진 정황이나 언론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7월 9일 오전 6시 30분 보고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추행 사실은 물론이고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9시 무렵에 서울시장 공간을 방문해서 나눈 대화도 그 대화 내용도 소상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1시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1시간 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조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실이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7월 9일 날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 1월 1시 39분에 박원순 전 시장과 나눈 대화도 솔직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금시에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뭔가를 쏘기려 들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믿기 어려운 그런 소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나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다 믿을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정조사와 같은 그런 특인검사를 임명해서 이번 사건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망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또 다음 행보를 우리 사회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